중국 장시성 강서성과 광동성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 평균 해발고도 1000m 주봉은 주랜산이다 이곳에서 9개의 현으로 산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명나라 때 농민 반란군이 이곳을 거점으로 40년 이상 정부군에 저항했다고 하는 높고 험준한 산지로 삼나무, 소나무, 농나무 등의 산림이 무성하다 송진, 옷을 산출하며 텅스텐, 주석, 철 등의 지하자원도 산출된다 구성,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,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